왜냐면 저는 알죠 공매도를 그렇게 쳐 놨으니 지금 외국계 해치판에도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쳐 놨는데요 지금 손실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외국계가 안 좋게 때리니까 뭐 그런 좀 배경들이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승자는 주주분들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곤 하네 지금 이라고 이제 여기 이 분께서 좀 쓰셨는데 셀트리온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은 그죠 진짜 뭐 엄청나게 셀트리온을 열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한때 막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 막 그 예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뭐 저거 분식회계다 망한다 망한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주잖아요 실적과 주가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국계 증권사 맞아요 제이피모건 인가요 엄청 셀트리온 까더라고요 막 그냥 무조건 팔아라 얼마 전에도 셀트리온은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저도 이 스토리는 좀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그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진짜 장기 투자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 강성주주이고 저는 그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증고난을 겪고 대박이 나신 거예요 막 5만원 6만원대 사신 분도 계시고 그 가증고초를 다 겪은 거죠 주가가 여기도 적혀있지만 고점 대비는 막 70%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서정기 회장은 굉장히 IR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막 여기 나가가지고 홍보하고 근데 그거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아까 기사 보니까 다른 바이오 회사 주주들이 서정기 회장처럼 좀 해라 막 이렇게 압력을 넣었나 봐요 주주분들이 다른 회사 왜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제약회사는 왜 서정기 회장처럼 저런 거 안 하냐 방송 나가고 주가 올려달라는 얘기죠 뭐 그런 약간 뉴스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서정기 회장도 셀트리온을 여기까지 만든 주역이니까 뭐 그건 인정은 해줘야 되겠죠 암튼 뭐 비싸다 뭐 재무 문제 있다 뭐 그런 논란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분명한 건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죠 셀트리온은 분명히 돈 잘 벌고 있고요 우리가 나온 데이터만 딱 보고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잘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성공할지냐 그건 몰라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아마 결론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잘 되는 게 좋죠 빨리 치료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너무 막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계에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알죠 공매도를 그렇게 쳐놨으니 지금 외국계 해치판에서 공매도 어마어마하게 쳐놨는데요 지금 손실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 증시가 아닙니다 외국계가 뭐 매도하라 그런다고 그게 종목이 폭락합니까 안 그래요 책이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즘이라고 뭐 그런 셀트리온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뭐 셀트리온을 사라 팔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솔직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올랐는데 사겠어요 그거 뭐 당연히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이고 다만 요런 뭐 책도 좀 나왔고 요새 너무 심할 정도로 외국계가 안 좋게 때리니까 뭐 그런 좀 배경들이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셀트리온 주주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승자는 주주분들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곤 하네